지난 7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3개국 월드캠프 투어, 케냐와 가나에 이어 마지막 코트디부아르 월드캠프가 지난 8월 2일 개막했습니다. 6일까지 진행되는 2019 코트디부아르 월드캠프는 앞서 캠프 장소 준비에 차질이 생겨 개막식을 치르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국 장관 포럼에 참석한 아비장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아비장 씨와 IYF가 공동으로 캠프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아비장 씨에서 운동장 및 부속시설 대관비 등 1,500만 원가량을 보완하고 의자 1만 개와 발전기, 방송장비, 이동식 화장실 등을 배치하는 등 캠프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8월 3일 저녁 7시 2019 코트디부아르 월드캠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다채롭고 화려한 공연에 행복해하는 청소년들. IYF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개막식을 찾은 관객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예화로 들며 청소년들의 마음에 행복을 가득 채워 슬픔과 근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전쟁은, 제가 많이 사랑했고, 특히 이 노래의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이 단계의 전쟁은, 그리고 이 단계의 전쟁은, 이 단계의 전쟁은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이 단계의 전쟁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Singapura가 내는 한국어. 근데 저에게는 천천히 노래는 안 좋아해. 정말 믿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주의하거나 제출을 할 수 있다면 제주의하거나 제출을 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어있는 것 같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문화의 중요성은 문화와의 진화와의 진화와의 진화가 이 말은 정말 그것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픈에 본은 그들의 마음을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저는 사실에 재행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모습을 도게 하죠. 또 다른 문자에게 다른 문자, 우리는 지금 이왕을 생각하거나 그 이를 알게 되죠. 오늘의 생활은 우리의 첫번째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IYF를 만나 그 안에 담긴 기쁨과 사랑을 발견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의 변화를 보며 IYF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정부. IYF의 마인드 교육이 코트디부아르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굿뉴스TV 노준입니다.